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집단행동금지명령. 복지부가 의협지도부에게 경고한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6월 18일 화요일 휴진합니다. 첫째 의대정원 반대 둘째 필수의료 말살 패키지에 반대합니다. 하루하루 많은 환자를 진료하여 어렵게 병원이 유지되는 소아청소년가는 출생아가 줄고 의사는 늘고 그나마 조금 있는 비급여 예를 들어 수액치료 약관 혼합진료를 검지한다면 병원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한 의원의 휴진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복지부가 이제 아마 대단히 부담을 느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협 간부들이 그런 단체 행동에 나서는 일을 막기 위해 가지고 아마 이제 경고문을 보낸 모양인데 그 경고문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있네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진로 거부, 수진 등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우예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료들이 의협 간부들에게 보낸 문구를 보면서 내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이번에 이런 휴진을 하는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서 항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외에 공권력이란 강제력을 갖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표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신민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이.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집단 거부인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이제 조선일보가 다룬 의협 간부들에 대한 정부의 어떤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보셨는데 여러분들 그 하단에 한 얼추 70% 정도는 대부분 정보를 옹호하고 의사들을 비난하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날이 갈수록 의정 갈등이나 충돌에 실상을 정확히 아는 시민들이 댓글을 남기거나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저는 그걸 꼼꼼히 다 읽어봅니다. 왜 내가 의료 분야를 정확히 잘 알고 체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 분야에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에 보통 깨어있는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게 대단히 궁금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람들의 의견을 보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물론 반대가 많습니다. 여전히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두 배 정도 많은데 여기 한 분이 의사가 호구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착지하고 모밀할 겁니까? 이런다고 필수 의료 분야라 사람이 갈 것 같습니까? 안 갑니다. 맥페란 아마 의료 사고에 대해서 판결 같은 일이나 하고 12사단 사병 사망도 그렇고 군의 간 탓으로 몰아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정부 방침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은 많지만 욕을 먹는 것을 무렵 쓰고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다음 이 간 분이 여러분들 지적한 것은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소수를 그냥 무지압에게 누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수가 옳다고 믿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론만 등의 의문 답니까? 다수는 소수를 탄압해도 됩니까? 이게 나랍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수가 옳다고 가끔가다 많은 분들은 다수결 원칙을 지나치게 신동하는데 다수결 원칙이라는 것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를 뽑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유력한 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다수가 원하는 사람을 선출직 공직자로 뽑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수결 원칙이 대중의 폭력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아무리 미운 집단이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보이고 있는 태도는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수를 뭡니까? 무자비하게 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다수가 소수를 탄압해도 되냐 이 논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수의 폭력으로 소수 집단들을 다 그냥 잡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좀 이렇게 기본권에 대해서 깨어있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물론 32대 51이니까 반대하신 분이 많죠. 그러나 다수가 동의한다고 해가지고 소수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소수를 약탈하거나 소수를 억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점이 여러분들이 이번에 의정 갈등에서 보이고 있는 한국 사회의 아주 중요한 민낯 가운데 하는 거죠. 여기에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M님께서 왕정인지 독재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잠시 후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선출직 공직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출직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2천 명을 정원시킨다고 하면 설득시킬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을 때 그게 가능한 조치지. 당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일 수 없는 거다. 나라의 정책이나 제도이기 때문에. 나라의 정책이나 제도라는 것은 합법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과학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거 없는데 나라님이 생각한다고 해서 옳다고 생각한다면 밀어붙일 수 없는 겁니다. 가끔가다가 나라가 하는 정책을 왜 의사들이 이러면서 가타붙다 하냐. 당연히 여러분들 나라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야 되죠. 그런데 나라가 하는 것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완전히 뭡니까? 그냥 개똥철학의 바탕을 두며 항의를 할 수 있는 그게 저항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근거 없이 2천 명을 던져 놓을 때부터 정부는 대화는 없고 광료와 압박만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화하고 설득하는 자시보다 공권력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박뿐입니다. 이런 혜택이 사태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 청년시대라는 분이 말씀하신 게 틀린 게 아닌 겁니다. 윤 정부는 한 번도 진실된 의미에서 여러분들 협상 테이블에 문제를 올려놓고 머리를 맞대를 생각은 없었는 겁니다. 예. 협상하는 것처럼 폼은 잡았죠. 그러나 우리가 결정한 것이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 4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뚝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냥 2천 명에는 한 명도 움직일 수 없다. 왕께서 이야기하시오. 그것을 모두 다 여러분들 보건복지부 장착한 국장들이 합법화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4개월 시간을 보낸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1960년 12월생에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운좋게 대통령이 된 사람일 뿐인 겁니다. 그냥 마치고 나면 임기를 제대로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임기를 마치게 되면 그냥 집에 가서 대통령 한 번 해먹었으니까 끝발 날리며 살겠죠. 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본인이 지력이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니고 뻔한 거지 않습니까? 30년 전 여러분들 검사생활 하면서 피의자 불러가지고 뭡니까? 딱 밀폐된 공간에서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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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똑똑합니까? 똑똑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어그러지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지 않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풀리는 겁니다. 내가 잘났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겁니다. 첫 단추란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송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내가 이야기할 때 뭡니까 이 분야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잘났으면 내가 그냥 떠들겠죠. 내가 어떻게 이러면 의로 분야를 알겠습니까? 이 기계적 다수결주의 이거지 않습니까?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은 지구 지순환 것이 아니고 선출직 공직자를 뽑을 때 여러분들 유효한 제도고 국가의 정책이 여러분들 옳고 그러냐 문제를 판별할 때도 유효한 정책이지만 그것이 특정 그룹이나 특정 집단의 기본권이나 이런 부분을 박해하는 정도까지 확장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조선일보의 워낙 여러분들 물론 압도적인 다수는 뭡니까 죽일놈 살릴놈 하지만 윤정부는 온갖 방법으로 권력을 활용해서 의사들의 집단 파업을 억누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의대 예과 본과 인턴 전공의 전문의 공보위 군의관 의대 교수로 이어지는 소위 의료인력 공급망은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은 겁니다. 의료계 계신 분들은 한 해만 의과생들이 이런 배출이 안 되게 되면 연세적으로 인턴이 공급이 안 되고 전공의가 공급이 안 되고 전문의가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여름 생태계에 씻을 수 없는 만큼의 타격을 지금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좀 아시는 분이네요. 전공의와 의대생으로 이어지는 수련체계를 정상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미친 겁니다. 국가고시를 보지 않고 이번에 여러분들 인턴이 배출이 안 되는 겁니다. 전공의도 없는 겁니다. 설령 여러분 국가고시를 보고 인턴이 들어가더라도 위에 상위기수인 의사제도랑은 도제제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공의가 없으니까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 2천 명의 의대 정원을 철회하게 전에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의 안일함과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관계자들의 그 무능함에 대해서 혀를 내두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의료인력 공급망이라면 와해되게 되면 그 여파가 어떤 건가를 본인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지막지한 정책을 밀어붙여서 이렇게 이런 파국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온 거 보시기 바랍니다. 시정명령, 업무 개시 명령, 의대별 정원 배정 발표 그냥 명령으로 계속 명령을 하는 겁니다. 애시당초 2천 명을 증가시키는 문제 자체가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조치인데 그냥 그 이후에 그냥 닥치고 뭡니까 우리가 우리를 따라라 이렇게 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부산대학교가 의대 정원 학직 개정안을 부결하자 교육부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언포를 놓았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진로 유지 명령, 그다음 또 뭡니까 2월 달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 영가 사용 금지 명령 대한민국의 관료들이라는 것이 어떤 식의 여러분들 멘탈리티를 갖고 국민들을 대하는지 이걸 보게 되면 한국 사회에 몇몇이 이어주고 있는 관존민미의 여러분들 그 실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민을 향해서 그냥 뭡니까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 영가 사용 금지 명령 그게 이런 약발이 잘 안 통하니까 3월 달에 업무 개시 명령, 진로 유지 명령, 그다음 6월 달에 집단 행동 및 집단 행동 교사 금지 명령, 그다음 또 뭡니까 그전에 학생들 이렇게 뭐죠 수리 금지 명령, 뭡니까 그 한 해 또 하는 거, 한 해 쉬는 거,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민을 개차반으로 보는 겁니다. 너희들은 조리니까 세금이나 내고 그냥 우리가 결정에서 하달하게 되면 찍소리하지 말고 따라와라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그냥 어떤 분들은 이거 보고 아이고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추적하니까 전체가 다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너는 그냥 개똥이들인데 개똥이 세금이나 내고 세금은 또 오지게 뜯어갑니까 세금 내고 그냥 너희들은 그냥 찍소리 안 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다. 무슨 소리가 그렇게 맞나 선거 우리가 알았으면 떡을 치든 밥을 먹든 우리가 알아서 한 거 너희가 무슨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그거 아닙니까 연정부 하는 거가 만정이 떨어지는 거죠. 너희들이 선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노 선거는 선관위가 잘 할 건데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할 거는 뭐냐면 너희들한테는 졸이니까 너희들은 입 닥치고 세금이나 잘 내면 되는 거야. 그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제 의학 관련된 언론 매체에서 정부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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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들은 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게 이제 3월 29일자 기사입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하나도. 그러면 이 책임이 누가 있냐 대통령이 변할 생각이 없으니까 밑에 사람들이 알았으면 대통령 함께 여러분 뭡니까 그 고양이 목에 누가 여러분들 방울 달 겁니까 우리는 대통령만 되면 다 왕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2000명 증가시키는 문제가 잘못됐으니까 조금 양보를 해가지고 대학학 뭐 이런 입학 요강을 발표했으니까 조금 줄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또 바뀌게 되면 그렇게 좀 줄여가지고 이제 줄이고 지금 이제 합리적 대안은 조금 줄이고 명문을 세워가지고 전공의라든지 의대생들이 다 복귀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동시에 의사협회라는 전공의들이 다 참여하는 소위 의사의과대학 정원 조정에 관한 협회를 만들어서 한시기간으로 여러분들 유지를 해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 과학적이고 합리적 대안을 낸 다음에 2020년부터 적용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안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